정리로 만들기 정리로 만들기 뭐 하려고? 붕장어 찌개 맛있겠네 붕장어 예전에 남은걸로 남겨놓은거 아 이게 시래기구나 이거 삶아 놓은거야? 삶아 놓은거 으응 이걸 여기다 넣어 된장을 넣고 한 수전 큰 수저네? 고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주물러 된장 잘 섞어주는구나 물을 부어줘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줘 이제 여기다 물을 부어줘 이거 한 컵 찌개니까 물 많이 부으면 안돼 조금 더 없어요 국이 아니고 찌개니까 한 컵 반이지? 생선을 넣어야지 붕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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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을 이거 하나 부었어 고춧가루 고추 썰어놓은거랑 간장 넣고 고춧가루 하나 두개는 해야지 양념장을 만드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다 발라 여기 양념을 이제 달라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끓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양념이 배라고 마늘 한 스푼 양념을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 맨 나중에 파 넣으면 돼 아 끓이고 아 한 1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끓네 한 5분 더 끓여야 이렇게 끓때 맛있겠다 맛있겠지 냄새가 좋네 아주 맛있지 이거 또 새로운 요리네 나 이거 먹어봤나 이런걸 안 먹어봤지 중장어가 안 나왔는데 아 그래서 장어 구이는 많이 해줘 이게 몸보신이 되겠네 아주 몸보신이 되겠네 뼈까지 다 우거나 흡 흡 끓여서 얼마나 몸보신이 되겠네 살도 많은데 몸통이 살 통통 장어 구이는 이렇게 짱짱짱 썰어서 뼈 없이 해가지고 장어 구이는 또 끓이면 다음에 국 한 냄비 들통으로 하나 끓여야지 푹 끓여야지 이게 이제 다 우러나지 이제 끓여놨으니까 좀 국물이 조금 버터지도록 끓여야 돼 쫄아들도록 좀 쪄아지게 그러면 아주 맛있어 구운거 이상으로 맛있어 그러겠네 그치 빼서 막 우러나고 흐물도 좀 떠먹고 이거 맛술 맛술 여기다 파 넣으면서 쳐야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? 응 맛있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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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맛있어 딩고보다 더 맛있어 뜬긋네 너무 맛있어 간이 딱 맞아? 응 간 맞히는디는 귀신지 김치고 뭐이고 이제 먹어야 돼 진짜 맛있겠다 이건 밥도둑이네 밥도둑 이렇게 큰 거 먹어? 응 여기도 큰 거 있어 나 이런 거 먹어 시래기도 맛있겠네 그지? 시래기가 더 맛있어 응 무 넣으려다가 이게 좋은 거 있길래 무도 밑에 깔아도 돼 엄마 먹어 먹어봐 와 진짜 맛있겠다 엄마도 큰 거 먹어 국물이 맛있겠지? 국물이 맛있다니까 와 영양 보충이 충분히 되겠다 응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시래기? 응 이야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먹어 이런 거 팔지도 않아 소고기 뭔 소고기 같아 고기가 와 진짜 맛있다 장어는 정말 부드럽고 응 시래기가 또 씹는 맛이 있네 다음에는 사면 북을 두 통으로 하나 끓여놔 장어로? 응 다 넣고 끓여놔 아주 맛있어 데워놓은 게 맛있지 시원해 국물도 아주 시원하네 아주 시원하네 그 사람도 막 자라놓으면서 팔던데 아 이 붕장어를 좋다고 응 이거 보시니 따로 없어요 왜 그래 진짜 보시는 건 몰라 모두 난 알아요 바닷가 사람이다 못 보시니? 응 응 나 안 줘도 돼 내부터만 응 거기 밥에서 안 먹어서? 응 막 비벼 먹으니까 응 너무 맛있어 엄마는 딱 양념을 잘해가지고 된장을 밑에 딱 해서 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네 양념을 잘해야 맛있어 그러니까 더 시원한 거 같은데 응 밥이 절로 넘어가네 응 맛있어 이렇게 입맛이 당겨 응 응 응 몇 끼 먹겠네 이거 국물에다 응 과일 막 주지산, 사과당 과일 생겼구나 왜 말하냐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에헤이 에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